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준비해서 텐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모델의 실제 내용이 되는 수학적인 공식을 만드는 작업인 fit을 할 겁니다 또는 training이라고도 하고 또는 learning이라고도 하고 학습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코드는 이렇습니다 모델에게 fit하라고 하면서 원인과 결과 코드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때에 몇 번을 학습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이 epoch입니다 저 값을 지정을 하면 저 값만큼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지워가면서 피팅 작업을 해봅시다 모델에게 fit을 할 때 원인과 결과를 준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는데요 저 파라미터는 몇 번 학습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공부할 때 한 번에 공부 못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하잖아요 몇 번 반복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이 epoch라고 하는 저 값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복적인 학습이 다 끝나면 즉 100번의 학습이 끝나면 단의 입력 값으로 전달한 함수를 텐서플로우.js가 실행하도록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이 안에다가 학습이 끝났을 때 해야 될 일을 정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뭐 한 거죠?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살펴본 거예요 역시나 축하해야죠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살펴본 거예요 학습을 시키는 방법은 학습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